네, 지난 주말에 우리가 선물업소 만기가 지난주 목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또 이제 후폭풍이라고 해서 전날 프로그램 매매나 이런 걸 통해서 지수를 끌려올렸던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한 50포인트 정도 지수가 빠져서 마감을 했지만 하루 만에 이런 후폭풍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이제 선물업소 만기 다음 날, 다다음 날 정도까지 진행돼서 오늘 정도까지 이제 아침에 후폭풍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다시 이제 시장은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금리나는 일단 뭐 FRB 의장이 얘기를 했지만 힌트를 이미 줬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나 시기가 늦으면 또 경기 침체의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FRB 의장은 금리날 6월, 7월에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한두 달 동안에 소비자 물가와 도매 물가 지수가 다소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내일부터는 또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니까 FRB 의 항구 또 금리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이제 물가도 중요하지만은 성장이라든지 경기 침체 이쪽으로 이제 그 포커스가 이동하면서 또 안정적인 어떤 미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금리 정책의 수정이 진행되고 6월, 7월에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그런 쪽으로 선회합니다. 이 금리 인하가 늦어지게 되게 되면 결국 그 경기가 둔화되는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빨리 이제 또 대응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금융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실행을 하면 6개월에서 어떤 경우는 1년 이상 시가 시차를 두고 시장에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니까 지금 FRB에서 그런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선제적으로 연맑게 나타날 수 있는 경기 둔화 이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렇다면 증시의 상승 흐름은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무엇보다 기쁜 것은 코스닥 시장 쪽이 그동안에 두 달간의 기관들의 대규모 매도와 외국인 매도로 힘을 쓰지 못하고 매일 거의 지난 주말까지 천 종목 정도씩 빠지는 것이 3일에 이틀 정도는 천 종목 이상씩 빠지는 그런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부터는 외국인 기관들의 코스닥 매도와 함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었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보유 종목들 중에서 포트 좀 챙겨보고요. 그리고 신규 종목 편입하도록 하시는 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를 이렇게 보시면 저 자람테클러 지금 89% 정도 종가 기준 수익률이지만 170% 정도 최고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뒤를 따르고 있는 바이넥스와 한국 BNC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넥스를 다시 한번 또 챙겨보고 가도록 할게요. 1차 목표치는 일단 터치를 한 종목입니다마는 우주 돌파가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시원하게 지금 뽑아 올리고 있고 장중한 때 13% 정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바이넥스는 실적도 좋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의 신고가 흐름 또 급등하고 있는 오늘 이쪽을 보면 또 ST팜 이런 종목들이 또 상한가 근처까지 거래가 되고 또 김준호 매니저님께서 갖고 있는 또 툴젠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이오주들이 한 3, 4년 정도, 3년 정도를 소외되다가 다시 매기를 모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지 않고 아마 5월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추세 상승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차 목표치까지 가면서 가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종목을 봐드려야 되는 것은 오늘 한국 BNC인데요. 이게 지금 미세하게나마 지난 주말에 우주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뉴스 한방 나오면 바로 여기까지도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넥스 꼭 관심, 한국 BNC도 관심을 두시고 전일 편입했죠. 테크잉입니다. 마이너스콘에 편입했던 테크잉.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 자리 지금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언저리가 되겠습니다. 한 2만 5, 6천 원 정도 언저리에 이게 보통 사람의 키로 보면 여기가 어깨 정도 됩니다. 많이 올라서 그런데 거인의 키로 보면 여기 허리, 벨트. 그래서 거인의 벨트, 허리 전략이라고 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사실은 알테오젠이 사실은 지금 많이 가 있지만 알테오젠이 또 추가 급등하기 직전의 모습, 한 2주 전의 모습이 이런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편입할 종목도 이렇게 거인의 허리 전략으로 편입해볼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반도체 트렌드 계속 유효하고 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들이 나오고 있어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또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튼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반도체 종목 하나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입할 종목은 바로 거인의 허리 전략. 여러분들 눈에는 높이 보이지만 거인의 허리를 지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종목 이름은 매수가격은 5만 7,700원이고요. 종목 이름은 바로 GST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차트를 잠깐 보시면 칠러를 만드는 회사고요. 특히 저온, 냉각 이런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는 저온에서 주로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틀 쉬고 나서 직전 고점이 뚫려있는 상태고 윗고리를 지금 덮고 잠식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서 잘 쉬었습니다. 여기서 가슴이 맞고 떨어지는데 하루 쉬었다가 올라왔다가 또 이틀 쉬고 직전 고점을 넘어선 상태죠. 그렇게 되니까 목표치가 저 위에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아까 테크윙도 사실은 이 작업을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목표치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거인의 허리 전략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런 신고가 매매를 잘하는 우리 생쇼의 매니저님은 우리 김용환 매니저님은 이런 종목도 잘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라든지 또는 오픈 엣지 같은 경우도 거의 허리 전략으로 해서 큰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이신데 바로 이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가 그냥 범상치가 않다라는 걸 느껴지실 겁니다. 보시면 AI 서버를 이제 여러분들 PC, 여러분들 갖고 노트북이나 이런 걸 보면 특히 과거에는 노트북이 그런 일이 많이 생겼는데 작다 보니까 이제 발열 문제, 기계가 돌아가는데 이제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발열 문제, 열이 막 발산돼서 노트북이 과거에는 외형도 막 녹아서 찌그러지는 일이 과거 제 기억에는 노트북 처음 나왔을 때 있었던 걸로 2000년 정도 전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쿨링하는, 식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서버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계가 이제 하루 종일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306도 1년 내내 돌아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적어도 2, 3개월은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과열이 돼서 과부하로 인해서 열 때문에 멈춰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서버가 멈춰버리면 여러분 시스템 다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액침 냉각이라는 기술이 부각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테스트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GST가 1차 상형을 마치고 상형이라는 것은 형태를 완성했다 이런 뜻으로 보시고 2차 성형을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픽스돼서 실적이 나온 게 아니라 벌써 이미 개발 진행 중이고 있고 가장 앞선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 다음 장 보시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흑자전환 기대인데 그 배경은 역시 AI 수요의 증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추정치도 나와 있긴 한데요. 이런 그 부분이라서 반도체 모멘텀은 끝난 건 아니고 이것이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트렌드는 계속돼요.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지난해 3, 4월에 급등이 시작됐던 한미반도체는 이스페타시스나 또는 HPSP나 이런 종목들은 너무 1년 내내 올랐으니까 추가적으로 수익의 폭, 기대 수익이 작기 때문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 부담도 있고 가격 부담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접근하더라도 상대적으로서 낮은 자리에 있는 종목을 접근하는 게 좋다. 그리고 GST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올랐기 때문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 이상 상승한 섹터는 아무래도 부담이다. 그런 점에서 GST는 최근에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문 받아보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 오늘 아침에는 빨간색 종목들이 몇 개 없었는데 점점점점 늘어나면서 많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은 여전히 살아 있는데 좀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옛날처럼 그런 어떤 큰 시세가 날 종목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반도체 종목을 고를 때 다시 한번 어떤 종목을 좀 선택을 해야 될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트렌드는 계속 진행이 되지만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피하자. 그리고 시세가 스타팅, 상승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그런 타이밍이 적어도 작년 상반기에 그런 타이밍이 나왔던 애들은 피하자. 그럼 작년 하반기 중에 10월, 11월, 12월쯤부터 본격 상승이 시작됐던 종목들을 잘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GST나 지금 아까 사실 테크인 같은 경우는 마치 제약바이오의 알테오전을 보는 듯한 신고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가는데 반도체 종목들 다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별적으로 가는 거니까 위치 자체를 보거나 기대 수익이 좀 크고 가급적이면 적어도 상승 시작한 지 한 6개월이 안 된 종목을 골라보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목표치 말씀드리면 1차 목표치는 6만 2천 원, 2차 목표치는 8만 2천 원, 그리고 손절 나이는 4만 8천 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